다와이! 휴! 유지입니다! 자 오늘은 플라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혼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여러분도 혼스트럼프 시리즈님 채널 놀러 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펼쳐질까요?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출발! 안녕! 혼스트랍! 빵! 오! 일단은 레온이 나왔고요 어? 갑자기 또 니타가 레온을 지켜본다? 니타야 뭐하니 거기서? 음... 잠깐만 일단은 레온이는 가만히 있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니타가 엉금 엉금 뭔가 레온 몰래 접근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? 뭐 싸우려는 거야? 뭐야? 똥똥똥똥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케이 니타야 무한이네? 어? 뭔가를 노리는 듯한? 할렐마 기습을 하려는 거야? 여보? 살금? 살금? 몰래? 접근? 어? 아 맞다! 난 사탕 먹을 시간 됐네? 아 깜짝이야 들킨 줄 알았네 어? 뭐를 하려는 거야 니타야? 어? 설마 헉! 띠용! 레온이의 모자를 그대로 벗겨버렸습니다! 아 여러분들 그 레온이가 후드루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레온이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? 항상 궁금했었잖아요 어 니타도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레온의 후드를 그대로 땡겨버렸습니다! 자 그렇다면은 레온이의 얼굴 최초 공개인가? 어떻게 생겼니 레온아? 아니 니타야 나한테 왜 그래? 뭔 일 있어? 리온이! 이목구비가 좀 더 이렇게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압축되어 있는 거 아니야? 니타야 무슨 일이야? 히히히 나의 투덜스 아 아 어 아우 쒸 내가 잘못 봤나? 아우 다시 한번 봐봐야겠다 음 음 왓! 아 이번에는 뭐야 이거 전잘레온이네 띠용! 하하하하 이번엔 또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하네요 어? 아 진짜 레온의 후드 벗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궁금하긴 하다 하지만 이 미소년 레온도 뭔가 마음에 안드는 듯한 니타입니다 으으으음 마음에 안들어 으으으음 역시 넌 후드를 쓰고 있을 때가 제일 잘생겼어. 이거 레온이 약간 상처받겠는데? 뭐야? 너 왜 그래 대체? 영문을 알 수 없구만. 역시 원래 레온의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드는 니타였습니다. 다음 이야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그림체가 바뀌었네요? 이건 또 다른 분이 작업하셨나 본데? 자 이번엔 또 팀 대결인 것 같습니다. 니타, 콜트, 불. 이거 약간 쨍그랩인가요? 자 다른 팀! 제시, 브루, 다이노, 마이크까지. 맞네 쨍그랩모드구만. 조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불쪽이 좀 더 좋아보이거든요? 아 일단은 니타. 시작하자마자 곰탱이 소환. 아 제시 불쌍해. 선방 필승 뭐야 이거. 뾰옹뾰옹. 뾰옹뾰옹. 콜트가 또 뒤에서 원거리 저격해주고. 아우 아파요. 어 역시 불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은데요? 예아 숨어있다가 커트. 음 이거 뭐 별거 없네. 하하하하. 아 게임 쉽구만. 아 역시 불을 참 쉬워. 이렇게 이기나요? 이것이 쨈이구만.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. 아 야야야 얘들아 빨리빨리 챙겨라. 어우 이거 무거워서 들지는 못하겠네 진짜. 하하하하. 아 이것이 쨈의 맛이구만. 달달해요 아주. 하하하하. 여유부리다 싹쓸이 당했네. 잠깐만. 어? 뭐야. 개꿀. 이런 개꿀이. 자 지금 가운데 잼이 그냥 한 무더기가 뿌려져 있거든요. 자 또다시 전쟁이 들어갑니다. 야 뛰어뛰어 뛰어뛰어 뛰어뛰어. 왜 이렇게 표정이 변화가 없냐.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무서워.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요. 전기 충격 쇼키. 아택. 아하 이렇게 역경각이 잡히나. 자 또 원거리 견제를 하주던 콜트인데. 아까처럼 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설마 또 당해? 뭐야. 브룩은 또 당하네. 자. 날 잊지마. 나는 아직 활약조차 못해봤다고. 다이너마이크. 디스 이스 다이너마이크. 오. 불 때 다이너마이크는 불이 좀 유리하지 않나? 오. 우와. 받아라. 다이너마이트 우펫. 당할 것 같아. 야 맞대까면 네가 지지. 다이너마이크야. 오. 이걸 맞다이 뜨네. 오. 자. 남은건. 나나밖에 없는건가. 콜트 혼자 생존했어요. 그렇다면 잼을 먹어야지 빨리. 어. 제시도 남아있었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손 막히는 제시와 콜트 1대1 배틀. 음. 건들지 마라. 저건. 네. 잼그래비아. 자.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. 정각이 되면 이제 배틀을 하는건가? 어. 시간이 다 됐다. 설마. 어. 뭐야. 님은 누구세요? 3대3 게임인데 난입하기 있어 없어. 이거 누가 보고 솔로 쇼다운인줄 알겠네. 야. 너 뭐야. 하헤헤헤헤헤헤헤헤. 이거 뭐 약간 버그로 난입한 엘프리 모여? 어우. 이 집 잼 맛집이네. 잘 먹고 갑니다. 꼭. 음. 어. 진짜 와가지고 잼 맛 싹 들어가네. 갑니다. 잘 먹고 가요. 저 놈자 바람. 자.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. 자. 요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에요. 어. 뭐야. 엘프리 모 얼굴 최초 공개? 아니. 근데 이거 얼굴 그거 아닙니까? 호그라이더. 그 얼굴 아니여? 어. 설마. 그 엘프리 모의 정체가 호그라이드였어? 띠용쓰. 하하. 하. 하. 하하. 오. 뭘. 뭘 발견한거죠? 어. 지금. 로사랑 사귀고 있는 엘프리 모 아닙니까? 깜짝 놀래켜주려는 모양인데 또. 오. 아. 뭔가.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다. 음. 무. 뭐지? 저 엘메헌. 헤헤헤이. 내가 뒤에서 깜짝 등장해서 놀래켜서. 아. 저 잡아뜨려야겠어. 하하하. 하하. 갑니다잉. 허. 아까부터 뭔가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. 하하. 음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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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밤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불쌍한 엘프리모 얼굴이 그대로 뭉개졌네요 어 야아아아아아 어허어 뭐야 어 엘프리모 난 괜찮아 엘프리모 니까 음 아니 엘프리모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잖아 하아 하아 펑게스 이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 어? 맞아 나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음 뭔가 특단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로사입니다 엘프리모야 나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음 잠깐만 기다려 봐 자 너도 잘생겨질 수 있어 쇼타임 설마 석이 잎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인데요 햐으으으으읳 병 허 눈물 올라왔다! 자 엘프리모야 내 선물 받아줄래? 너를 위한 맞춤제작 프레센트야 어? 뭔가 반짝이 꺼리직한데? 아 뭐길래 그래 뭘 보고 놀란 엘프리모입니까? 플라워 파워 플라워 파워 바로 엘프리모의 전용 레슬러 마스크였네요 엘프리모 어? 디옹? 엄청난 기운이 느껴진다 마치 내꺼라고 목소리가 들리는듯해 어때? 맘에 들어? 엘프리모 로사 어때? 나의 남자다움이 잘 들어다나? 엘프리모 엘프리모 시점은 맞아요 엘프리모 엘프리모 마스크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떄요 엘%&북앤 엘 뱔 terce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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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